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꼭두각시라 불리던 처녀와 성실하지만 가난한 목도령이 결혼하고 파산한 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어 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꼭두 내외는 개울을 건너고 강을 지나서 높은 산을 넘고 깊은 꼴짝이를 누비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만 걸었다. 아마도 머리 검은 짐승이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 나서 다시는 만나거나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걸어갔는데 하루는 조그마하고 외딴 오막살이에 이르렀다. 그 집에는 아주 인자하게 생긴 데다가 머리가 하얗게 샌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꼭두 내외가 하룻밤만 자고 가자고 하니까 그러라고 했다. 배고프고 피곤한 것이 원인이었을까. 사람을 보거나 만나기 싫다는 그때까지의 생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보다 반가웠다. 꼭두각시와 목서방이 방에 들어가 앉으니까 할머니는 먼 길 오느라고 시장하겠다면서 남을 주먹밥을 가져다 주었다.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그 주먹밥을 고맙게 받아 먹었는데 이제까지 먹었던 어떤 밥보다도 맛있었다. 하룻밤 자고는 다음날 아침 길을 떠나려 하였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 나물 주먹밥을 몇 덩어리 더 주며 가다가 배고프거든 먹으라고 했다. 주먹밥을 받고는 꼭두 내외가 고맙다고 인사하려는데 할머니는 금시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뿐만 아니었다. 이제까지 있었던 집도 어느새 흔적이 없어졌고 기분 좋은 향기를 풍기는 안개만이 자욱이 끼어 있었다.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사라진 할머니가 서있던 곳을 보고 두 손을 모았다. 그러고는 그곳을 떠나서 또 걸었다. 가다가 경치 좋은 장소가 보여서 그곳에서 쉬면서 할머니가 준 나물 주먹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지금까지 걸었던 산골과는 달리 그곳은 아주 넓고 평탄한 고원지대였다. 다 먹고 앞을 보니 큰 바위 틈으로 옷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 물을 양껏 마셨다.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무겁고 사지가 느릿해지며 졸음이 왔다. 뭐 바쁠 게 있나?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잤다. 얼마를 잤던지 한잠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괴상하고 볼품없던 꼭두각시는 몸이 날씬해졌고 얼굴이 선녀같이 예뻐졌으며 팔다리를 절던 목서방은 사지가 말짱해져 늠름한 대장부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달라진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한편 놀라고 한편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한참 서로의 새로운 태어남을 축하하다가 불쑥 꼭두각시가 말했다. 여보, 이곳에 우리가 살면 어떨까요? 구릉이 평탄하고 넓으니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땅도 주인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곳은 우리에게 아주 맞춤한 땅 같아요. 땅 주인이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있다면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면 그때 생각하기로 하죠. 어쨌든 어제 그 할머니도 그렇고 저 물을 마시고 이렇게 우리 몸이 좋아진 건 하늘이 우리 부부를 돕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말고 이곳에 정착하기로 해요. 놀랍게도 목서방은 말을 더듬지 않았다. 꼭두는 너무 좋아 신랑 품에 꼭 안겼다. 내외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오두막을 지어 의지할 거처를 먼저 만들었다. 그런 다음 버려둔 거친 땅을 일구어 논밭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꼭두각시와 목서방이 땅을 일구고 있는데 괭이 끝에 무엇이 댕그렁하고 닿는 소리가 났다. 무엇이 그러나 하고 더 파보니까 오래된 기름병 하나가 나왔다. 하차는 병 같아서 내버리려다 그래도 무엇에 쓰게 되겠지 하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벽에다 걸어두었다. 1년쯤 지났을 것이다. 절에서 탁발하러 나온 불승이 꼭두내에서 하룻밤 자고 가게 되었다. 그 불승이 꼭두내집 벽에 걸려있는 기름병을 보더니 한참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더니 물었다. 거사님, 보살님, 절에 다니시나요? 안 다닙니다. 절 근처를 지나다닐 때면 부처님을 한 번 뵀으면 했습니다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분 같아서. 그러셨군요. 그냥 막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말립니다. 부처님은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절에 가면 돈도 내야 하잖아요. 내면 좋겠죠. 안 내셔도 됩니다. 소승 생각에는 돈 안 내시는 분을 부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려고요.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병은 어디에서 났나요? 밭을 일구다가 발견했습니다.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소승이 보기에는 두 분의 공덕이 조선천지에서 제일 높다고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은사스님한테 듣기만 하고 직접 본 적은 없어서 긴가민가 하기는 한데. 하더니 그 병을 내려서 손에 들고 무얼하고 중얼중얼하고는 싹싹 문질렀다. 그러자 그 병에서 빛이 나며 그 금방을 환하게 비쳤다.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깜짝 놀라서는 그 불승에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불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병은 천하에 다시 없는 귀한 병입니다. 이런 데다가 허술하게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불승은 침을 한 번 꿀꺽 삼키더니 말을 이었다. 이 병을 얻으려면 마음이 순수하고 선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는 그 도와준 사실에 집착하여 미련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도와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에게 신세진 사람들이 악심을 품고 못되게 굴어도 그 사람들을 욕하고 꾸중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한테 허물이 있다고 여기는 남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베푸는 부주상보실을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소승은 스승님께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외우하는 산신령한테서 동삼나무를 얻어먹고 산중에 흐르는 동삼물을 먹은 사람이나 이런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소승은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선천지에서 두 분 내외의 공덕이 제일 높다고 부처님이나 산신령들이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불승은 다시 한 번 더 침을 꿀꺽 삼켰다. 이 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거꾸로 쏟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나오는 병이라고도 들었습니다. 거사님 보살님,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실행해보는 것은 소승이 길을 떠난 뒤 해주십시오. 소승, 출가한 지 이십여 년 인제 와서 새삼스레 소유욕이라는 번뇌망상에 빠져들기 싫습니다. 소승, 이 집을 나서는 즉시 여기에서 있었던 일 보았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불승은 황황히 꼭두내를 나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 꼭두각시는 우선 쌀이 있었으면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병을 거꾸로 쏟아봤다. 그랬더니 쌀이 자꾸 나와서 방 안에 가득 찼다. 그래서 아니, 방 안 가득히는 말고 그저 두어 가마니만 하고 생각하면서 병을 거꾸로 쏟아봤다. 그러자 방 한쪽에 쌀 두어 가마니가 들어갈 만한 뒤주가 생겼다. 그래서 그 뒤주를 열어보았더니 쌀이 가득 차 있었다. 다음에는 목서방이 집을 생각하면서 병을 거꾸로 쏟아봤다. 그랬더니 고래 등 같은 훌륭한 기와집이 한 채 나타났다. 그래서 아니, 그런 좋은 집 말고 초가삼간 정도가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병을 거꾸로 쏟아봤다. 그러자 튼실하게 지은 삼간 초옥이 나왔다. 놀랍게도 그 집에는 올바자도 살인문도 갖추어져 있었다. 꼭두내외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병을 쏟아보았더니 그것들이 어김없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꼭두각시 내외는 다시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내외는 기름병에 모든 걸 의존하지 않았다. 살림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겉만 원했으며 나머지는 노동을 해서 구했다. 세월이 십여 년 흘렀고 꼭두내에도 아들과 딸이 생겼다. 소문이 퍼졌다. 강원도 두매산골에 이인이 산다. 남자는 옷골선풍이고 여자는 선녀 같은데 마음 씀씀이도 그렇다더라. 그러자 팔도의 어렵고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춤거리며 꼭두내외의 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꼭두내외는 그 사람들을 모두 오라고 해서는 도와주었다.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땅을 빌려주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미천을 빌려주었다. 예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립할 때까지 빌려준다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과부, 소박당한 여인, 혼기를 놓친 처녀와 총각, 혼자 지낼 수 없는 늙은이와 아이들은 특별히 환대받았다. 재가를 원하는 과부는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었고 혼기를 놓친 처녀와 총각은 서로 인연을 맺게 해주었으며 명민한 아이에게는 글을 가르치고 힘 좋은 아이에게는 일을 가르쳤으며 머리 허연 노인들에게는 집과 옷과 밥을 주었다. 하지만 머리로 하는 일과 몸으로 하는 일에 차별은 두지 않았다.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게 할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성인이 된 어느 날 새벽에 꼭두내외는 뒷산을 올랐다. 중턱에 이르자 부부는 땅을 파고 기름병을 묻었다. 훗날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머리 좋고 간교하며 자기만 잘난 줄 아는 백성을 개돼지로 하는 인간말 쪽 말고 머리야 좀 시원찮아도 불쌍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고 추운 사람에게 제 옷을 벗어줄 줄 알며 배고픈 사람에게 제 밥을 덜어줄 줄 아는 미래의 그 어떤 착하고 어진 의인에게 이 기름병이 갈 것을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과 산신령에 기원하면서 꼭두내외는 기름병을 땅에 묻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거사는 제가 불자입니다. 출가하지 아니하고 속세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입니다. 이에 비해 육아의 처사는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초야의 무처사는 선비를 이릅니다. 하지만 거사와 처사를 구별 없이 쓰기도 합니다. 무주상보신은 대승불교 최상의 공덕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라는 자만심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외혼은 외부에서 보호를 하여줌 또는 그 보호를 말합니다. 참고문원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학 교수와 어명희 교수가 공편저한 책, 옛날 이야기꾸러미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제철 찾아산만리에 간단하고 맛있는 봄철 별미밥, 봄나물 주먹밥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마을신이 보호하는 우리 마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연신, 수목신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화가 장승업과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